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터 정품 구독을 해제하는 방법에 관한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정품 구독을 한 경우 그것을 해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정품을 샀어요. 그 산 것을 월간이나 혹은 연간으로 구매했는데 그것을 해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초기 화면에서 이 설정이 있죠. 이리로 들어갑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여기 내 정보라는게 있죠. 이 내 정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사용자 유형이 보면 연간으로 되어 있죠. 연간 36,000원석 현재 연간 36,000원 내게 되어 있죠. 전화요금에 이미 36,000원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기 전에도 한 5개월 남았더라도 해제를 하면은 남은 5개월 동안 사용한 다음에 그 위에 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터치해 가지고 로그인을 터치합니다. 로그인을 터치해서 유튜브의 지메일을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저는 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입력하고 다음에 골뱅이 넣고 다음에 지메일.com 이렇게 자기 이메일을 해당되는 지메일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하면은 동일한 계정이 있다고 하고 이미 이렇게 자기 아이디가 나오면서 해연가입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터치합니다. 이게 로그인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죠.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그아웃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여기 같이 로그인을 합니다. 구매를 한 경우에 여기 같이 자기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약하고 싶을 때는 이 구독정보 있죠. 구독정보 이걸 터치합니다. 내가 아직 1년이 남았다. 한 달 한 달 월간을 했는데 아직 그 만기가 한 10일 정도 남았더라도 미리 구독을 해야 해 두면 그 만기기간까지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요금에 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독정보를 터치합니다. 구독정보 구독정보를 터치하면 구독관리가 나오고 이렇게 자세한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연간 구독 연 36,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년 10월 23일에 갱신됐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간 쓰고 10월 16일부터 구독에 들어갔어요. 이걸 위로 살짝 올려보면 자기 자신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제수단은 전화번호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은 구독취소란 것이 나와요. 여기에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독취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해지 구독을 해지하는 키네마스트 해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해지하기 전에 해지이유를 알려주세요. 응답내용 구독공동업체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앱을 찾음 일단 여기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을 터치하면은 구독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구독 해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 구독 해지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키네마스트의 설정의 내정부에서 내정부에서 이렇게 구독정보에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트 구독 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